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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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간지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간지 간지 귀걸이 세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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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속의 ban 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에서 리정경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 프로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단독주택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의 애청자였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그 OST들이 뮤지컬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그것이 뮤지컬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이 9월 중순에 코엑스 아트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희 모두 열심히 재밌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9월에 극장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만사부 만응 만응 만응부 만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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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응